오늘 준비한 구두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8월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노란 봉투법, 방송 3법과 같은 악법을 무기로 국회의장을 압박해 8월 임시회를 25일까지로 쪼개버렸습니다. 입버릇처럼 외치던 민생을 반으로 쪼갠 것입니다. 어제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무시하고 오늘 검찰청으로 찾아갈 테니 당장 조사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더니 급기야 국회문까지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과 꼼수의 극치입니다. 다음 플랜은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정기국회 중에 체포동의안을 넘긴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둘로 갈라놓기 위한 정치검찰의 술수라고 공격하면서 단일 대우로 뭉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위대한 정신승리입니다. 자신 한 명을 위해 공당을 망가뜨리고 국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오욕의 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색 быть